안녕하세요. 오늘 쇼츠 영상으로 전해드린 이집트군에서 전격 공개한 K9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현지시간 10월 25일, 이집트 압델파타 LCC 대통령의 제4기갑사단 시찰 중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이 처음으로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K9A1 이지와이로 명명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이 트레일러에 탑재돼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2월 이집트의 역대 최대인 총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200문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술 이전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이집트 K9 소식이 알려진 게 거의 없었는데요. 이날 이집트 대통령의 현지 부대 시찰에서 K9이 전격 공개되어 이집트와의 K9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이집트 실사격 테스트에서 15km 밖에 해상에 떠 있는 부표를 정확하게 타격해 참석한 이집트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이집트는 K9을 육군 이외에도 해군에 배치해 해안포 역할을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군에 의해 해안 자주포로도 운용될 K9의 활약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이는 최근의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고 이집트가 가장 중요시하는 수에즈 운하를 지키기 위해 K9을 주력으로 하는 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키는 K9, 이제 수에즈 운하를 지키는 믿음직한 이집트 포병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집트의 K9 전격 배치 소식은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FA-50 경공격기 사업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K-방산에 오랫동안 탐내왔던 무기체계 중에는 FA-50 경공격기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자국의 노후화된 훈련기 및 경공격기로 100여 대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능과 가격 및 운영 유지비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FA-50을 자국군에도 도입하고 현지 공동생산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T-50 블랙이글스 비행팀을 특별 초청해서 이집트 최초로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개최하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한 번 사기가 어렵지 한 번만 사지 않는 K-방산의 명성은 추가적인 무기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세계 12위에 랭크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M1A1 전차 1,100대의 현지 생산을 포함해 약 3,0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갑차 3,000여 대, 자주포 900여 문의, 전투기는 주력 F-16 218기와 라팔 24기 등 총 400여 기의 항공전력과 조기경보기 호위함 잠수함, 강습상륙함 등 막강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총병력 수 44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강한 군대이긴 하나, 교체가 시급한 노후 장비가 많아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무기를 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물고가 터진 이집트 방산 수출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2와 K808 장갑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전차보다 철도 차량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기업입니다. 현대로템은 8월에 약 8,400억 원 규모의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 전동차 공급 계약을 스페인과 중국을 제치고 따냈는데요. 현대로템은 최근 10년 동안 카이로 메트로 1, 2, 3호선 사업에 참여해 약 1조 원어치 전동차를 납품해 현지에서도 명성이 나 있는 터라 이집트군의 전차 교체 사업이 최소 약 1,000대 이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한수원이 수주한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는 1,200메가와트급 원전 사기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의 대형 국책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수원은 터빈 건물을 비롯해 건물 및 구조물 80여 동을 짓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3조 원 규모 사업을 맡고 있으며 향후 5, 6호기 사업 수주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6월 동아일보 기사 중에 이집트 원전 무기, 철도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기업 진출러시라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이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집트에서는 K-방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의 진출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집트의 외환 상황을 걱정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집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매년 14% 꼴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222억 달러로 전년 139억 달러보다 60% 가까이 늘었고 이집트 관광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어 우려되는 수준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건의는 이집트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신흥시장 14위로 선정하면서 이집트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려책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집트를 우리가 잘 협력한다면 이집트와 아프리카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지혜를 모아 기회를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는 케이방산의 시장은 동남아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끈끈하게 다져지는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안전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